자 금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치고 셀트리온도 23% 정도 올랐습니다 제약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오늘도 20% 수준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큰 종목이 상한가까지 들어갈 만한 그런 소식은 없었죠 그런 소식은 없었고 장이 마감된 후에 공급계약 체결이 됐죠 렘시마, 렘시마, SS 등등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공급계약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이죠 공급계약 체결 소식 가지고 이렇게 큰 종목이 상한가로 들어가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상한가를 못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상한가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바이러스 상황 자체가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시장이 강하죠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강합니다 미국 시장이 더 하락을 해 내려오기에는 지금의 주가 위치가 여러가지 부양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하고 이렇게 맞물렸을 때 여기서 더 하락을 시키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다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또 램시마에서시 그리고 미국 진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그리고 진단 키트 개발까지 지금 7월달 안에 진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선언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매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오늘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3월이 이제 끝났죠 4월 5월 6월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셀트리온의 올해부터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둘 다 올해부터 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환경에 놓여 있죠 자 지금 이제 그런 환경에다가 지금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아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은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진단 키트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이 먹거리가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아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잘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겁이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급등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지금 셀트리온의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장 마감 후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2003억 규모 공급 계약 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자 이거 때문에 이렇게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가고 셀트리온이 24%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뭔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셀트리온은 시간 외에서 3% 이상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또 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매수를 할 주체는 이 공매 세력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이만큼 많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 공매 세력들이 이제 올해부터 턴아라운드가 되면서 거기다가 이 요거죠 요 치료제 개발 기대 자 요런 부분까지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 입장에서 이제는 쇼커버링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래량 자체가 지금 11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22만원 짜리가 1100만 주가 거래됐죠 자 어마어마한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숏 스퀴즈가 진행이 되고 있다 요렇게 좀 예상이 되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숏 스퀴즈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시간 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자 지금 시간 외 거래량이 지금 5시 8분인데 벌써 10만 주가 넘었습니다 이 시간 외 거래량이 10만 주면은 어마어마한 거래량이죠 지금 이런 분위기면 이 테슬라에서 발생한 이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지금 이제 램시마 IV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공급계약 체결했다 2003억 2019년도 매출대비 17% 정도 되죠 자 요런 부분은 나올 때가 돼서 나온 부분이다 요렇게 해도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공매도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 공매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 견제를 좀 하기 힘든 상황이고 예상보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빠르게 주식시장이 안정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테슬라 주가 인데 자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죠 자 6% 오르고 조정하고 또 3% 오르고 또 2%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쇼커버링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죠 자 여기서는 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상황이죠 칠 수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조금 눌러주면서 이렇게 쇼커버링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폭발을 했죠 20%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갭으로 띄워서 24%까지 올랐다가 13%에서 종료가 됐죠 자 그러고 이제 행보를 하다가 지금 사태가 왔는데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셀트리온에서는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2만주나 들어왔죠 자 기관이 이렇게 많이 내다 팔았는데도 주가는 상한가를 쳐버렸습니다 지금 상한가를 쳐버렸죠 자 그러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 그러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30%나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얼마나 급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쇼스키즈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상상하는 그런 부분을 다 그냥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오로지 기업 가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로지 수급으로 올라가게 되죠 쇼스키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해 매출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실적 턴아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치료제 개발 그런 부분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이 쇼스키즈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매수하려는 세력들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질 테고 먼저 이제 내가 먼저 쇼커버링 할 거다 쇼스키즈를 쇼커버링 할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쇼스키즈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오로지 수급으로만 올라가게 됩니다 수급으로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정말로 좋은 엄청난 호재 완전히 뒤집어 버릴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데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매수를 하려는 세력이 매도하려는 세력을 완전히 압도해 버린 거죠 나오는 거 그냥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2천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쇼스키즈 현상이 얼마나 더 나타날지 이거는 이제 예상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쇼스키즈 현상이 얼마나 나타날지 언제까지 나타날지 그런 부분을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희귀한 상황을 봤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큰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쇼스키즈가 들어와서 치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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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경우는 많이 보이죠 많이 보는데 이렇게 아주 큰 호재가 바로 이제 나타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쇼스키즈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이런 모습은 상당히 이제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쇼스키즈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된다 그러면 아마도 좀 더 슈팅이 나오겠죠 오로지 수급으로만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에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워낙에 좀 특이한 이런 모습이 나와서 셀트리온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